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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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탓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아담, 장식 멋진 선물. 산타는 아버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의 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는 밤이에요. 동방 박사들처럼 양을 치는 목사들처럼 저희도 기뻐하며 감사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무슨 선물을 함께 예수님께 드리죠? 저희들이 예수님 생일 축하드리고 감사한 선물로 많은 공연을 준비했어요. 마음의 모아 함께 외친가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말크 축하해요.